제주 말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제3차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8년까지 550억 원을 투입해 말고기 품질 고급화를 비롯해 민간 승마대회와 우수 시수말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경주 퇴역마 휴양목장 조성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승마산업 활성화, 전문 비육마 생산 장려 등을 추진합니다.